아 어서오세요 좋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이에요? 어 눈뜨면 아침이지 굿모닝 아 이제 눈 뜨셨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다형 언제 일어나셨어요 오늘? 아 한 두 시간 전에? 새벽에 게임 졸라거든 조인형이 실물 공개하셨던데? 조인형이 실물 공개했다고요? 관심을 많이 받으시면 그 지금도 실물 공개 중인가요? 피부가 너무 투명해서 뼈까지 보이더라고요 어 진짜 진짜 투명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밥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뼈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살짝 부끄럽네요 아 조인형님 지금 실물 공개예요? 아 네 지금 공개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서림아 조심해 봐 너무 야하다 야 다 보인다고 다 보여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진짜 적당히 보여줘야 돼 이걸? 부끄럽네 아니 그 조니님은 컴퓨터 세팅을 바꾼 거예요? 얼굴 세팅을 바꾼 거예요? 뭘 바꾼 거예요? 다 바꾸었어요 컴퓨터도 바꾸고 캠도 바꾸고 싹 다 바꾸고 머리 색깔 벗겼음 다 다 같이 하나 있네 와우 죄송한데 그 손목 내려주시래요? 예 좀 조심해주세요 조니야 연희님만 근데 움직여도 화질이 그렇게 좋아요? 카메라가 한 300만원짜리 아니에요? 아 예 예 렌즈만 100만원짜리인데 이거? 우와 타노스 할 거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연희님 그 죄송한데 그 이마빡에 있는 룰은 얼마인가요? 이건 천 원이요 아 천 원이요 야 카메라는 300만원인데 머리에는 천 원짜리 될 것인구나 아 요런 데서 좀 아껴야 되거든요 카메라 카메라 아 오늘 뭐 또 쿠쿠런 또 다시 한다면서요? 아 맞다 마루님 하는 건가요 그거? 1량칸 먼저 다 깬 다음에 쿠쿠 스테이튼 저번에 했던 스피드런 똑같이 갑니다 아이 똑같이 야 그래도 왜 우리집? 파티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대로 갈까요? 아 왜요? 난 이대로 좋음 가자 마루야 빨리 가자 복성건조 가자 갔어 복성건조 아 님들 그 뭐야 루하운 끝나고 이제 볼다이크 슬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볼다이크 만약에 4인으로 나오면 뭐 어떻게 가시나요? 다들? 랜덤으로 도와줘 어 요거 찢아두고? 아 예예예 오케오케오케오케오 재밌겠다 서린이형은 또 그 스토리 봐야되지 않아요? 아 그러네 근데 서린이형은 땅보단이잖아요 아 나 스타드런 못해 아아 아 부캐 레벨업 해가지고 부캐를 한번 더 밀겠습니다 깨고 나서 예예예 그대다 기다리고 있었어 아 예예예 여러분 혹시 이번주도 무공 도전 한번 하시나요? 아 무공은 항상 가시죠 아 그럴까요? 아 아 아 그러고 아그러면 세팅 좀 후대스 하면은 그 사람한테 7명이 한마디씩 하기 아 오케이 오케이 에헤케 가볼까 가자 그래가 무공 가자고 가자아 구경 싸 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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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기대 안하지만 무공 무우 아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뒤로 나이소 나이스 야야야 내가 먼저 감 서림형 드롭 빠져요 서림형 드롭 빠져요 볼 줄 모르고서 왜 제일 빨리 가 박설임 졸라 빨리 와 아래아래아래 다같이 들어가면은 아 맞다 앞에서 대기 건너가지 마세요 아 나 이거 매주하는데 개꿀이야 아 여기여기 여기까지 물 차면 가면 돼 어 지금 가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얘가 여기서 안 뛰어 이렇게 나이스 개쾌다 기다려 기다려 내가 할게 간다 나이스 카운트 쳐줘 카운트 쳐줘 미안해 너 또 날라간다 떨어지면 죽어 조금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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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님들 어떻게 중단 한번 하보라 할까? 아 의간문이니까 의간문이잖아 조인형님 근데 아시죠? 조인형님 여기 서보세요 우리 망치님부터 윤형아 오늘 실물 공개한다고 해서 살짝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감사합니다 북뼈로 만들기 전에 파이팅하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하시죠 왜 제 자리 넘보세요 원정 레벨 216이라서 죽은거거든요 맞어 맞어 빨리 끝내려고 한건데 조이 어 조위장님 그 감자탕 되기 싫으면 잘해봅시다 감자탕 하기 딱 좋네요 저 어 어 다시 줘 아 근데 마론님 저 궁금한거 있는데 마론님 오늘 버블 맛 어땠어요? 아 오늘 너무 달달했습니다 저번이랑 좀 다른거 어떤거 못 느끼셨나요 혹시? 어떤거요? 뭐지? 마론님은 나한테 갈수도 없구나 아 자격이 없구나 너네 너무 득득하셨구나 아 왠지 죽돌아오더라 이제와서? 하여튼 딜러들은 딜이 잘되면 자기가 잘한줄 알아요 죄송한데 왜 조이님이 왜 자꾸 본인소리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죠? 그 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혹시 그 조니님이 제 세팅을 보시더니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어 아유 아유 아니 약간 그런 칭찬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었던건데 이거 아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극적있네 아우 특허 세팅 조니님 팔찌에 수바 뭐 제압은 무슨 뭐 데코레이션입니까 혹시? 팔찌 계산기라면 이게 수치가 높아요 아이고 그저 계산기 원툴이죠 그냥 이 일환기만 해서 봄발로 뜨신거다 오뚜기 내고 있잖아요 오뚜기 아 오뚜기는 수바 기상유옵이에요 네? 오뚜기하고 기상유옵 기상유옵 뭐야 옵션 읽어봐 옵션 기상유옵이야 아 기상기니까 아 아 기상기라도 아 야 제기구네 야 못알아들었다 죄송해요 이러면 두세이집게 알아들었었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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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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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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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차려 그 죄송한데 그 지대현씨 정신사 나오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주실래요? 아 원래 이렇게만 더 잘돼요 이거 네 뒤지기만 해보세요 네 누가 전달하는거야 이거 까비까비 다섯시 다섯시 이야 뭐 카운 다쳐버린다 나이스 아 굴레어 아 굴레어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중하기 집중하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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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무검 무검 뭐야 쉿 어 이거 좀 막아주세요 연예님 밑에꺼 페わ이 오오 잠깐만 큰igtiera 큰일내면 안돼 큰일내면 안돼 이거 받아줘야 돼요 수압해야된다 사람 거기 나 나 나 나 나 나랑 43스텍이야 나 나 나 43스텍이야 43스텍이야 사람 바꿔줘 사람 바꿔줘 오 아다아니님 막하면 안돼요 무력됩니다 지금 무력 망원 50스텍까지 갔어 어 50스텍? 그거 갑자기 웃기는단 말이야 빨리 갈게 팀 만들고 드립 뭐야 이난다도 한번 아껴서 바로 웨이가 되네요 지금 한 명은 죽을 때 됐다 지금 너무 방심하고 있다 아 방심도 다운다 하지마세요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노말마다 부리가 해달리지마세요 왼포터 안전하게 누구야 지금 누구야 방치형 오른손 안전이에요 오른손 안전 오잠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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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그대로 이거 여기 깔아줘 너무 구석말고 형 이거 제가 깔게요 그냥 바로 이거 파도만 조심해 뒤에서에요 뒤에서 왼쪽 왼쪽으로 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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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오잠까마 오잠까마 아잠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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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봤어 그럼 된거야 다음주에도 우표가 생겼다 아잠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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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양반 좀 끌어내릴라는데 계속 올라가 일단은 깔끔하게 출발전에 룰 한번 다시 정해드리겠습니다 헷갈리시고 계십니까 아잠까마 1파티 2파티 나눠가지고 정비소에서 딱 나갈때부터 카운트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쿠세이드는 4관문 빵줄이 됐을때 그때 딱 바로 마감하구요 먼저 깨는 사람이 이기는거구요 이기는팀한테 인당 10만원씩 주신다고 합니다 난 미션도 없는줄 알았어 넌 준비 끝났습니다 넌 준비 끝났습니다 너도 준비 끝났습니다 일단 정비소에서 다같이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카운트할게요 3 2 1 도전 도전 아 꺼졌다 나이스 현재 벌써 1분 14초 오케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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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소설인데 아 이거 맞다 넘어가서 빈콧대도 한번 짜야겠다 일단 여기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나고 가자 제가 압수 너무 빠르다 이거 우와 뭐야 아 그냥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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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이건 진짜 솔직히 이거보다 더 빠를 수가 있나 망치형 제압들이 가야겠는데 운 한번 하고 조박하자고 대신에 마로가 각성기를 같이 써야돼 망치형 한번 해보시죠 둘이니까 95줄까지만 빼놓고 1만 끝나고 나오면은 무력 중이거든 그때 같이 갈기는 거야 그냥 아 이거 어려울텐데 한번 해보자 한번 맞춰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빌드 어 이것이 바로 광기의 그림자 도전하시면 대단히 카운터 누를게요 오케이 도전 고우 자 이것도 쿠쿠가 진짜 패턴빨이 야 한마리 한마리 수박 어 됐어 됐어 1초 1초가 진짜 아슬아슬해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살려 하이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하이 아오 못쳤어 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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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우리 성공하면 끝이야 그냥 이제 성공해야 돼 성공하는 길 밖에 없어 이제 성능하면 끝이 아닌데 컷 컷 컷 컷 이제 옥겨 컷 컷 컷 오케이 저같이 아 무력 천천히 됨 연이님은 중간 쯤에서 그냥 두면 돼 오! 안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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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안atch아 아 근데 아 해봐 해봐 어 망치와 왔다 어 지금 퍼프치면 되요 지금 나가 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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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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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타이밍 안 빠졌어 어? 수아 끝났어 끝났어 야 이거 이렇게...이렇게 된거 한번 다시 해보자 그거 아 한번만 해봐야 돼 이거 보고싶다 아 다시 해보셔 다시 해보자 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나네 자 안전하게 갑니다 안전하게 갑니다 암수 내가 미리 던져볼거에요 오시고 땡겨 지금 간다 지금 간다 지금 간다! 가자! 때려 때려 때려! 아유! 아깝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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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이 안 터졌어 치명이 안 터졌어 아 아깝다 중앙일기 아 뭐 전화하는 사람 맞죠? 1번 파티는 7분 58초 걸렸고요 2번 파티는 21분 9초 걸린 걸로 하지만 좋은 구경 했다 가능성을 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죽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 바로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다길라길라길라